왜 서있네? 한줄아. 충분히 말고 더울 때 먹으라. 근데 이런 거를 다 사다 먹어? 상관 하나도 없어. 다 죽은 거야. 응? 더러운 거 아니니까 걱정 말라. 새벽역에 저 부교가 앞 장터에 나가면 춥기장이 열린다. 나 매일 거기 나가서 어딜 다 죽어 온 거야? 다 죽어 온 거야. 다 죽어 온 거야. 고춧가루